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출발 친구들 안녕 안녕 아까 단어별에서 만났던 단어친구들 기억나요? 오늘은 단어친구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요리별 마법의 손자레인지를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친구들을 넣어볼게요 먼저 화이트, 다크, 밀크 이렇게 세 친구를 합쳐서 톡톡톡 사이좋게 들어가요 문을 닫아주고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늘 그랬듯 주문을 외쳐볼까요? 유니유니 유니버스 그러면 이번엔 무엇이 나올까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오늘은 과연 무엇이 나올까? 아 초콜릿 어떡해! 유니 초콜릿 진짜 좋아해 아 초콜릿 초콜릿 그런데 화이트, 다크, 밀크 아 초콜릿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만들기 전에 먼저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해볼까? 준비도 됐겠다 자 이제 달콤한 초콜릿 만들어 가보자 우와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정말 맛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죠 그쵸? 자 그러면 다양한 초콜릿을 한번 세 가지로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밀크 초콜릿 밀크 밀크는 우유잖아요 우유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밀크 초콜릿은 부드러운 갈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쭉쭉쭉 쭉쭉쭉쭉 자 동글동글 짜잔! 밀크 초콜릿 반죽을 완성했어요 자 그럼 무슨 모양을 만들지? 아! 윤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예쁜 하트 모양으로 만들게요 자 하트 모양을 만들려면 우선 밑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줘야돼 물팡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뿅뿅뿅 하트 가운데를 꼭 눌러 줄게요 친구들 힘 조절 잘해야 돼요 자 살짝 눌러 줄게요 오 오 오 윤희는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나봐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아요? 응 친구들 사랑해요 응 아 그런데 조금 더 예쁜 하트 초콜릿을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흐흐 자 이렇게 귀여운 사탕을 올려줄게요 자 먼저 초콜릿에 사탕이 잘 묻을 수 있도록 물을 발라줄게요 총총총 호호 와 떨린다 갑니다 휴 쭉 호 우와 너무너무 귀엽죠 우와 친구들 내 선물이에요 히히 자 이렇게 하트 초콜릿을 올릴게요 다음은 다크 초콜릿 만들어 볼게요 자 다크 초콜릿은 요니가 또 만들었죠 짜자잔 오 진하다 다크 진한 어두운 자 이 다크 초콜릿에는요 갈색에 빨강과 검정에 살짝살짝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쭉 쭉쭉 늘어나요 요정도 동글동글 자 일단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바닥에 꾹 꾹 꾹 동그란 부분이 안 망가지도록 요렇게 오목하게 해서 힘 조절을 잘 해야겠는걸 짜자잔 그래서 반원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다크 초콜릿 완성 인줄 알았죠 이대로 넘어가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유니가 아주아주 고소함을 더해줄 아몬드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줄게요 짜잔 먼저 먼저 갈색 클레이를 톡 요만큼 떼어내서 동글동글 굴려준 다음에 살짝 납작하게 눌러줄거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양옆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아몬드에는 줄무늬가 있잖아요 길게 샥 그 다음에 샥 샥 아몬드 모양으로 줄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짜잔 아몬드 완성 자 이 아몬드를 올려줄게요 오 다크 초콜릿에 고소한 아몬드가 올려줬습니다 완성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어 볼게요 자 화이트 초콜릿은 오호 이렇게 눈처럼 하얀 크림색이에요 짜잔 화이트 초콜릿아 너는 어떤 모양이 되고 싶니? 아 자기는 네모 모양이 되고 싶대요 자 네모는 이렇게 양옆을 눌러주고 꼭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줘야지 주사위 모양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통통통 주사위 같다 주사위 초콜릿을 만들어도 되겠는데? 자 각을 살짝 잡아줄게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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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모나게 네모나게 귀엽게 귀엽게 오 오 자 어느정도 다 됐는데? 오 깨끗한 화이트 초콜릿이 완성됐어요 어 그런데 너무 새하얗기만 하니까 심심하잖아 사랑을 듬뿍 담은 하트 사탕을 올려줄 거예요 자 먼저 사탕이 잘 비틀 수 있게 물을 살짝 발라주고 갑니다 뾱 짠 와 귀엽다 화이트 초콜릿에 분홍색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귀여운데? 응 너무 예쁘다 자 예쁜 화이트 초콜릿 여기 있어 자 맛있는 초콜릿 3가지 더 완성 우와 초콜릿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안되겠어 쪼이가 다 먹어야지 안돼 쪼이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버린다고 친구들 초콜릿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쪼이 같이 외쳐볼까? 오늘도 초콜릿 만들기 대성공 친구들 너무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